저 곧 도착할겁니다. 사장님. 아 뭘 할까. 사장님. 사장님. 손장 곧 올겁니다. 시간 걸릴게요.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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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태극권 나오고 계셔죠. 그 작살도 들고 낚싯대도 들고 사장님. 너무. 그. 너무 그. 그 멀티. 멀티 그거 사장님. 그. 사장님 옛날에 그. 저거 할때 해처리 엄청나게 많이 까셔서. 하시는 스타일이셨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 그. 작살도 들고. 작포도 들고 사장님. 지금 낚싯대도 들고 지금. 사장님 그. 이야. 이제. 이제 제가 감 잡았습니다. 이제는 잡. 실컨 잡다가. 땡큐. 고맙습니다. 예. 야. 보통 한 시면. 제가 감 잡거든요. 아까 옆에 찾아왔잖아요. 네. 허리에 놓으시면. 와. 잡았습니까? 예. 당기고 계셔보세요. 아니요. 예. 제가 보통. 조항 안 좋나. 한 시면 감 잡는데. 오늘. 제 소원 붙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. 여기. 애들. 일단은. 여기. 애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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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